오늘이 음력으로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보름달 보기는 힘들지만 곳곳에서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행사가 열렸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신명나는 풍물단이 앞장서고 칡과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달집에 불을 붙입니다. 지난해와 새해 애군까지 모두 태워날리듯 불길이 활활치솟고 올 한해도 풍년이 들길 기원합니다. 바위에서 용이 승천했다고 해 붙여진 용박골.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주민들은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재를 올립니다. 우리동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만사 영통하여 보살펴 주시옵고. 청주청원 통합 이후 처음으로 33개 읍면동 대표가 한대 어울려 윷놀이 실력을 겨룹니다. 신명나게 유출 놀며 승부를 떠나 한가족이 된 통합시의 상생발전을 기원합니다. 흐린 날씨로 보름달은 보기 힘들었지만 애군을 쫓고 새해 안경과 복을 기원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올해도 같았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